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자유애국 시민들도 심을 합쳐서 6월 28일 인천 연수궐 재검표 결과에 바탕을 주고 선거 투명성에 대한 진실 규명을 강력하게 대법원에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대전 국민주권 자유시민년대의 성명서는 여러 성명서 가운데서도 상당히 명문장입니다. 따라서 전문을 통해서 우리는 6월 28일 인천 연수궐 재검표와 향후일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정리정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대전 국민주권 자유시민년대의 성명서입니다. 당락이 아니라 선거 무효다. 조혜주 선관위와 천대협 대법관을 수사라. 부재는 배춘잎 투표지에 대한 야당과 야권 대선후보의 입장을 묻는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4개월 만에 이루어진 인천 연수궐 재검표 결과 그동안 제기됐던 4.15 부정선거 의혹이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확인되었다. 첫번째는 인쇄된 것이 분명한 유령 사전투표지가 대량 발견되었다. 둘째는 4.15 선거 투표지 이미지 원본 파일이 파기되었다는 것이 피고 측 선관위에서 확인되었다. 정거 보전 과정에서 선관위가 법원에 제출한 이미지 파일은 원본이 아니라 사본이었다. 여기서도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인쇄된 것이 분명한 유령 사전투표지가 대량 발견된 점입니다. 성명서는 계속됩니다. 인쇄된 사전투표지. 이른바 위조된 사전투표지는 무엇인가. 비례대표 투표지와 중복 인쇄된 배춘잎 투표지. 첫번째입니다. 두번째는 절단 짜투리를 단 끄나풀 투표지. 셋째입니다. 기표된 투표지가 서로 붙어있는 샴 쌍둥이 투표지. 넷째입니다. 상하좌우의 재단이 달라서 법적 규격에 어긋난 투표지. 다섯째입니다. 글리시체 일부가 칼라 인쇄된 사문책 투표지 등이다. 모든 법원의 증거 보전 과정에서 피고적 선관위의 관할 아래 불법적으로 투입된 투표지임을 입증해주는 이른바 결정적 증거 스모킹 건에 해당한다. 모두 정체불명의 인쇄소에서 조잡하게 인쇄된 투표지이며 피고적의 재금표 부정행위의 전거다. 이 투표지들은 작년 4.15 총선 사전투표에서 대한민국 유권자가 기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가 아니다. 이 투표지들은 작년 4.15 총선 사전투표에서 대한민국 유권자가 기표 도장을 찍고 인주를 묻혀서 찍은 그런 투표지가 아니다. 대북관들이 주관하는 재금표 현장에서 단 한 표라도 나와서는 안 되는 정체불명의 부정인쇄물이다. 배춧잎 한 장만으로도 피고적의 재금표 부정행위로 적시 선거 무효가 선언되어야 될 중대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소송 주심을 맡은 전대엽 대법관은 이런 사실은 일체 언급하지 않은 채 사전투표 조작은 없었다고 6월 30일 언론에 밝혔다. 원래 6월 28일 재금표에서 확보한 투표지 이미지를 원본과 대제하는 감정기일을 추후 갖기로 하고 그 이전 발표는 미루는가 싶었다. 그러나 천대엽 대법관이 6월 30일 날 언론 프레이를 하고 조선중앙동화가 이를 받아 일제히 보도했다. 천대엽 대법관이 조작은 없었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근근은 더욱 황당하다. 선관위가 인천연수월구 선거구에 부여한 일렬번호 이외에 일렬번호가 적힌 사전투표는 없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발표를 한 천대엽 대법관의 판단력과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능이 낮거나 피고적 선관위와 한톡송이 아니라면 내릴 수 없는 결론이다. QR코드 일렬번호 대조는 중복번호나 번호가 다른 부정투표지를 잡아내자는 것이다. 그게 안 나왔다고 해서 부정이 없었다고 말할 수 없다. 오히려 사후 투입되었음이 맹백한 인쇄된 사전투표지가 수백 수천 표가 나왔는데도 이 불법 투표지들조차 선거 당일 발비한 QR코드 일렬번호 범위 안에 중복없이 배치되어 있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약간의 설명을 더하면 가짜로 새로 만든 사전투표지를 스캔해가지고 투표지 이미지를 받고 그것을 대법원의 증거로 제출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원본이 없고 사본이라고 하니까. 다시 성명서가 계속됩니다. 피고 측이 재검표 방해를 위해서 인쇄된 불법 투표지를 투입하면서 QR코드 일렬번호까지 정교하게 맞춰 인쇄해 넣었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리고 인천연수원 선관위가 투표지 이미지 원본을 파괴하고 사본을 제출한 이유가 무엇인가. 원본과의 대조 확인이 불가능한 재검표는 재검표 쇼이지 재검표가 아니다. 저의 해설을 좀 더하면 검정이 불가능하는 선거는 무효입니다. 선거에는 검정까지 포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준비작업, 투표작업, 개표작업, 발표작업, 그 다음에 검정까지 포함해서 선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천대협 대법관은 이 재검표 쇼를 연출해주고 있는 피고적 대리인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선관위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제출한 이미지 파일이 사본이었고 원본은 파괴했다고 자백하는 순간 재검표를 방해한 불법선관위가 주관한 인천연수월 선거는 원인 무효가 되는 것이다. 앞으로 감정 절차가 필요 없이 그냥 6월 28일만으로도 선거 무효소송은 원고적 성소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불법 투표지가 유령투표자가 다량 출연했기 때문에 우리 대전국민주권자유시민연대는 자유민주주의 1인 1표의 신성한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4.15 총선 이후 부단히 노력해왔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유공화국의 기본 빼대인 국민주권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홀대받고 훼손되는 정치 혈신을 마주해왔다. 전산화된 선거 시스템을 운영하는 선관위의 선거부정은 이른바 민주화 운동권 세력에 의해 공무원 조직이 장악되면서 이미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선관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대법원은 헌법 유린 범죄를 방임해주는 덜러리 역할을 해왔다. 권력을 탐하는 상류층 언론과 정치권은 부정선거를 은폐온 수혜자들이다. 선거법상 6개월 시한을 넘겨 원본 미지파일과 선거인 명부도 없이 진행된 6월 28일 재건표 결과에 대한 선관위 대법관 언론 야당 정치권의 입장과 반응을 보면 국민주권 대한민국 자유민주공화국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다. 국민주권과 선거의 무결성을 부정하는 부패한 공직자와 상류층 언론정치권 그리고 자유삭제운동권 떼글력의 반역행위는 공소시효가 없다. 6월 28일 재건표 상황은 1960년 3.15 부정선거보다 더 심각하다. 언제라도 엄중한 응징을 받게 되리라는 점을 경고하면서 아래같이 우리의 요구와 결의를 밝힌다. 첫째 선관위의 선거 조작 증거가 나왔다. 사직당국은 원본 파일 파기 등으로 선거 재건표를 방해한 선관위와 불명 인쇄소 등에 대한 수사를 착수해야 된다. 아울러 천대엽 대법관에 대해서도 선거법 시한, 비공개 민사재판, 불법적인 점검을 접근 차단, 허위 사실 언론 유포 등 혐의에 대해서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인천연수궐 투표지 전체에 대한 전면 감정작업에 나서야 된다. 동시에 중앙선관이 전산조작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선거 무효소성에 쟁의한 120여 건 선거구와 그 외 지역구 및 비례대표 선거에 대한 동시 재건표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지금은 정치권이 내년 3월 9일 대선에 올해를 할 때가 아니다. 국민의 선거권이 사기 피해를 입었는데 무슨 놈의 선거인가? 그것도 선거관리 책임을 맡은 선관위가 주범인 사전투표 전산조작이다. 우리는 특히 야당과 야권 대선 후보들이 6월 28일 재검 결과와 배춘입 투표지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선거 사기범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을 각오를 해야 될 것이다. 넷째 대전국민주권 자유시민연들은 이상의 요구가 관철되도록 투쟁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가치를 소중히 이기는 전국의 동지들과 함께 우리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연대할 것이다. 국민주권을 되찾기 위해서라면 헌법상의 국민지항권 행사 등 목숨 걸고 투쟁할 것임을 계리한다. 2021년 7월 1일 대전국민주권자유시민연대 예로 성명서를 읽어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잘 쓴 성명서입니다. 우리는 이 성명서 한편으로 4월 15일 총선 이후에 그리고 6월 28일 재건표 이후까지 우리의 소위 자유민주공화국의 대들부에 대한 선거가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됐고 그런 소위 선거의 무결성을 저해하는 세력들이 얼마만큼 굳건하게 우리 사회에 자리 잡고 있는 걸 살펴봤습니다. 어떤 뜻 있고 양식 있는 많은 국민들이 자유민주공화국의 대들부가 바로 공정한 선거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자신뿐만 아니고 아이들의 세대를 생각했으라도 십시일반으로 서로 힘을 더해서 이 선거 무결성 문제가 말끔하게 해소돼서 우리나라가 더욱더 선진국을 향해서 질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